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요즘은 어디가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서민들은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집안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 감세로 구멍난 재정을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기에 연연히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뛰고 더 아래로 내려가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모든 답은 시민들 속에 있습니다. 김해는 제가 평생을 바쳐서 갖고 와야 할 운명같은 도시입니다. 지난 20년간 국정경험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일꾼 저 김경수가 김해를 책임지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에 늘 함께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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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